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규야 뭐해? 나? 노래 배틀하고 있는데? 형 잉혈야 아니야? 나 잉혈야 나 원래 잉혈야 옛날에 한국에서도 잉혈야 정규 넌 잉혈야? 너를 너무 잘 별로 어떡해 진짜 신금을 울린다는 게 딱 이런 느낌이야 맞아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했어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이런 걸 좋아해 어? 이 노래 내 취향인데? 근데 나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아는데? 뭐지? 나 이 노래 제목도 알았는데 카니발 아몬 아 맞아 아닌데 이거 구제 아니야? 제목 따로 와 우린 계속 쌓여있어 화장실 1 화장실 2 그리고 들어온 내 방 아까 방은 정규 방이었고 여기는 승현이 형 승현이 형은 하루에 감자칩을 하나씩 먹지 그리고 여기는 거실 여기는 부엌 우리 소중한 프라이팬 냉장고에는 뭐가 있을까? 우리 아까운 돈들 우리 아까운 돈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은 정원적인 풍경 정원적인 풍경 와 정말 좋지 않아? 3 4 5 5 15 5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